안녕하세요 여러분 충전노슨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몬드 격파 시범을 보겠습니다 노약자분들이나 심신미약 하신분들 여성분들은 따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단지 이 두 손가락만을 이용해서 이 아몬드 이 두개를 격파해 보겠습니다 야 격파했습니다 여러분 격파했습니다 격파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자 격파의 참혹한 잔해를 보여드릴게요 아몬드 격파의 좋은 점은 이렇게 가루가 되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의 필살기 아몬드 격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의 필살기 아몬드 격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한번 강곡히 부탁을 드립니다. 힘이 없으신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이걸 보신다고 해서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구요 운동 열심히 하시구요 저는 나중에 어떤 격파로 다시 돌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은 아몬드 격파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